안녕하세요. 선생님 아칭입니다. 오늘은 음 이게 맛있는 냄새 소리만 듣고 맞춰보세요 먼저 힌트 밥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통음식 비빔밥 비빔밥 중에 뭘까요 힌트 무 저는 무 비빔밥이에요 와 무 비빔밥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뜨거워서 맛있겠죠 소리 뭐야 음 맛있쩡 맛있쩡 와 대박 대박인데요 음 진짜 맛있어 먹고싶지 내가 먹을거야 반찬도 드셔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가 왔네요 네 시금치 먹방 하겠습니다 네 시금치 제가 싫어하는 시금치 제가 싫어하는 시금치인데요 제가 시금치 싫어해요 시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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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죠 맛있겠지 내가 먹을거야 진짜 맛있어 무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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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최고다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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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거 아니에요 맛있어 맛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와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콩나물 간식도 먹어가줌 꼼꼼 고 lord 시디야 아 포도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도 먹고있어 포도 포도 여기 네 포도를 먼저 까고요 아 이렇게 먹는거지? 음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역시 포도의 맛 인정 네 음 이제 배부르네요 네 오늘은 먹방을 했는데 어떤나 하고 재밌었네요 무비비빵 먹방을 했는데 어떤나 하고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